띵인기물이 오쉣 카이사 킬 띵하겠다 아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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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네 멸방편 빼앗았는데 갈게요 저 전.. 저는 키했어요 저는 살았어요 저로 씨X 쩝댔어요 저 저 핑크에요? 나 카이사는 너네 가져왔는데 내가 죽인다? 응 팔았어 팔았어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두명 가져와서 에어컨 틀었어요 다 뒤졌어요 오케이 저도 지금 침 삼켰어요 다 뒤집 아 무슨 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케이 씨발 와 하곤 있는데 X 됐네요? 진짜 X 됬어 나 살면 인정 파이크아 먹어라 그냥 나 푹 찔러줘 그냥 오! 아 아 똥 마렵네 아 이미 싼거 같기도 하다 그니까 옆에서 똥냄새 좀 심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제가 좀 변비라서 원해서 심해 한 번 쌀 때 좀 많이 쏴 그냥 싸우.. 아 싸우죠 싸우죠 파이크라도 고 와 이거 쉐니 딜을 다 받아버렸네 한 마리 데려가나? 이블린! 펴! 아 까비 수고하였지만 신나게 기업치게 해주랑 크크 아이고 마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해도 좋은 조합 아니에요 아이고 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 맞았다 맞았어요? 응 마너 없어 내가 타고 맞아줄게 죽었어 죽었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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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개 죽어 죽어 죽어버려 아니 왜 안죽어 아 진짜 이거 똥챔이야 시발 똥챔이네 저기 왜 안죽어 트위치 사용도 한번 해줘야되는데 오우 오우 봤어요? 뭐야 못봤어요 랜토니 강화 Q를 다잡았어 시원하네 그냥 야 이거 버스냄새 달달한데? 그러게요 먼저싸기 성공하겠다 아까부터 랜토니 먼저싸기 알아요? 먼저싸기 먼저싸기 먼저싸기? 내가 먼저 똥을 싸면 팀이 긴장해서 집중한단 말이야 내가 잘해버리면 애들이 막 풀어지거든 먼저 싸야돼 그래서 화장실 먼저 들어가야돼 똥봅싸기 응 뭐라도 해보죠 Q 끊었어요 해볼래요? 하이크도 Q없어 끊져버렸죠? 쉴드 한번 돼요 아 나 이거 말살 말 안되서 틀로 못뿌리는데 오케이 던져버렸죠? 아 너무 좋았다 끝나버렸죠? 나이스 나이스 트위치 룰러가 이런게 좋아 워커도 세요 응 맞아 트위치가 딜교관 좋지 맞다니는 세거든 맞아 맞아 뭐나? 다 읽어달라고? 거대완 코지완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전 nered 강나오넹의 강태하세요 강태 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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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봐졌어야 되는데 저거 괜찮으시냐? 그럼 안 죽을거 같은데 불클이랑 오오 Lakes district 어대한 코지완님 오시게 더 감사합니다 아 넘벌 지워드렸던 소리 아이고 아유 만화 고맙습니다 제일 귀엽잖아 그거 아 고맙습니다 아우 나 지금 너무 약해 지금 뭐하냐 궁 조심 팔궁 조심 오케이 오케이 때려봐요 오케이 상로 뜬다 이거 다 고속도로 뜯어도 틀렸다 오 뭐야 뭐하냐고 어 그 그 버리죠 한번? 오오 야 버리지 않죠 역시 체린전가 이게? 버리지 않죠? 진짜 동독하네 다이아는 그런거 없어 체린전 정이 좋아 뭐래 뭔 정이 달라 시야가 다른거지 이닥닥이 시야놈아 싸움봐야겠어요 싸움봐야돼요 싸움봐야돼요 나 좀 많이맞았어 Q있죠? Q있어요? 2초 2초 오케이 오케이 Q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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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런공 10봤어요 탈런공 10봤어요 탈런공 10봤어요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버프 버프 이석 버프 이석 버프 나이스 데미스! 아 룰루 덮어? 아, 전 아깝다 와, 존나 아깝다 엘리스트 다 해볼만 하잖아, 이거 막어, 막어, 못 가게, 막어 야, 마드를 왜 지워? 아, 아니, 강사 막치, 저거 마드를 왜 지우냐? 아, 잡은건데, 저걸 왜 보내줘 이해하세요 다따기들이 원래 이래 휴식이가 저랬으면 쌍욕박았다 굳이 와서 같이 먹네 정글이나 먹으러 가지 밉상이냐 쏘리 잘한다, 엘리스트가 못해도 쏘리, 쏘리 잘해 그걸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, 풀피 때 올라가는데? 엘리스트, 아, 박치 튼다 아, 진실의 방으로 갔다 어, 잘 도망은 가는데? 얘 슬로잡기 하는데? 아, 구석에 몰렸다, 어? 어, 맛있어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, 아 너무 맛있어 아, 개잘 컸다 지울 수가 없다 지금 말할게요 이겼다, 이랬하에 사라져오오오오오오 앗? 아, 이러면 좀 갓본싼데? 아니, 레드 안 먹어해 레드, 레드 석겠어 내가 먹어야겠다 여름이라 상한다 이거 사실 3킬이면 먹을만해? 응, 인정 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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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 나는 죽었어요 쟤 왜 이렇게 커? 아 이건 죽어야겠다 힐 안쓰고 죽어야겠다 룰루도 높대 아 이거 좀 에반데 지환이 대회 끝나고 솔랭 돌리면 눈만 더럽게 높아져서 도둑을 주권하겠네 얘들아 우리 욕먹는데 얘들아? 오오오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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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는데 죽겠는데? 오우 씨발 헝 진짜 왜 따라갔지 이거? 그러니까 빼야돼 빼야돼 아아 병신같이 했네 병신 진짜로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개바다 왜같이 아아 쟤네도 이 악물고 하네 서렌 쳐 괴물질 상코어야 끝났어 그냥 하하하하하하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나의 뭐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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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라프도 죽었다 이거 어 으블랑이 좀 쎄네 와 피오빠 와 원딜 하기 싫겠다 와 와 오허 와 쟤네 쟤네 싸운다 쟤네 싸울때 이거 해줘야되요 리포트? 아니? 그럼 난 정글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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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도망가야돼 도망가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 나는 정글쇠이라 했다 하하하하 맞아 뭐야 이 와드 왜요 내 와드 지금 저기있는데 미리 박는거지 미리 아 그래요? 저게 지어지는 타이밍 그 1초 2초 사이에 갱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다이야를 모르시네 그러니까 다이아지 어흨 어흨 할말이 없네 아 근데 챌린저한테 이런말吐니까 부르키고 안그 근데 막 부시골들이 그런말하면 짜증이 나더라고 아 그래요? 바다먹는척 끌려버리죠 둘다 높은 아래한테 그러냐 플래시 빨랐어 플래시 빨랐어 죽여 죽여 킬 양보 센스 뭐해요 아 양보해야죠 빼 빼 건들지마 건들지마 그렇지 방금 다이아 섭붙였으면 다이아 섭붙이면 벌꿀 이모티콘 했어 탈익이에요 걱정하지마요 탈익이야 괜찮아? 탈익이야 아 탈익이라네 탈익이랑 아 이거 강의용 계정인데 강의용 계정이예요? 나는 이거 존나 예약물고 하는데 씨 아 이게 인생 왜이렇게 짓같냐 와 저걸 또 몸으로 잘 체킹을 하네 아 안되겠다 이거로 하지말지 어 이러면은 빨리 푸쉬를 해야되는데 문 될까요? 하나 둘 셋 고 몸을 대버려요 와 와 세상에 이거 다 따기였으면 벌써 뒤졌어 그냥 하하하하 진짜 야무졌다 야무졌어 그래 뭐가 오는데 아 아 마나가 없어 살려줘 아 어 난 몰라 잡아줘 형스타 난 가야돼 난 가야돼 난 아무것도 못해줘 보통 계정 하나당 몇천판 하면 챌린저 가냐구요? 챌린저 면은 글쎄요? 빡세게 하면은 전에는 백 몇판에 갔는데 모브레게였어요 요새는 빡세게 한 계정이 없어서 조만간에 다시 할거야 배치부터 챌린저 듀오로 하시죠? 솔랭을 안하고 배치부터 챌린저는 악시형이랑 다시 하기로 했어요 뚫랭 오로는 안돼 아니 이게 크리 좀 터져라 제발 보여주나? 나 우리팀이 봐줄줄 알았는데 우리팀 빠지면서 다 들어오네 흠 허앜 허앜 하하하하 나이스 탱스 아니 마당이 없구나 어후 뭐야 이거 바다리로 게임만 해 나이스 나이스 솔랭으로 챌린저요? 챌린저 솔랭으로 솔랭만 한거는 옛날밖에 없어서 바텀은 솔랭으로 안돼 지금 내가 증명하고 있잖아 2000판 했는데 이 실력으로 가야에 있는게 말이 되냐고 듀오가 더 좋아 그래서 듀오를 할 수 밖에 없지 바텀은 주가 내가 좋아 소울을 안하는게 아니라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거 아닌가 솔랭을 2000판을 하라고? 그 안에 당연히 가죠 아이 쟤 뭐하냐 아 이 새끼 광전사 가구 바텀 2차 어? 각이다 오오오오오 들어오나? 들어와라 활리긴 했어 이렐리야 설교라고? 도라인가 저거? 이거 나 아니었으면 못살아 잘 못살을 하더라고 아유오오오 진짜로 크크크 쥐환이 짜증내면서 입꼬리는 살살 올라가는거 지금 왜 말이없네 클끄노큐크 와 이렐리아 좀 꿀밤 실게 때리고 싶다 저거 꿀밤이 왜 군밤 마렵네 진짜로 주먹으로다가 그냥 오 뭐야 실었다 실랑 크쿠로 크쿠 뭐지 쟤네? 오우 쉿 이야 리슨 이거는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여호호호 괴물치 깔끔하네 캐리 소리 잘해줬다 이거 승급전이었구나 어 쟤네 싸운다 어디 차이라고 해 어디 차이라고 해 아냐아냐 상대가 나잖아 어 이런거 해줘야돼 당연한거야 어 뭐야 집방제형 집방제형 뭐야 갑시다 물지님 마스터급 되냐고? 아 마스터급 되지 당연히 이상이죠 이상 이상 그거 다 방방바지 물지님이 진짜 서포스를 도구라 생각하겠나 아 그건 다이아 일들한테 해당되는거죠 코 진짜 큰사람님 10개 펜가이 감사합니다 이천판 닥딱이님 오 똥큰팬 가입 100개 감사합니다 이천판 닥딱이님 스피드릴게요 닉네임은 좀 악질이네 잠재적 악질이에요 블랙 하셔야 돼 그런거 서포스는 도구님 닉네임 맘에 안드네요 도구는 원딜이죠 무슨소리에요 서포터지 도구는 원딜이지 서포터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요 잘하는 서포스면은 그거 맞지 자다가 고고고고고고고 뺏 꺼져 이베트야 지루 철거 말자 서포스요 많이 하세요 너무 쓰레기일거 같은데 트롤이지 그냥 근데 막 무슨 구나 팔고 호호호우 2마리가 온다고? 손 넘네 진짜 오래 뽀겼다 점 없어요 네 오케이 에이스 진짜 오래 뽀겼다 금방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죽으면 쟤가 아니죠 오오오 너무 좋은데? 오오오오 뭐하세요 나? 타워그룹에 나냐? 아냐아냐 괜찮아 모르가나길 사용없어 아 돈 내면 아 이거 기다릴만하다 얼마? 택시 대기중 아 다르다 다 딱 있었어서 그냥 지 혼자 가서 먹더라고 CS 에이 이런건 때려야지 그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나 무슨 게임을 해온거야 이거 모르가나 초시계 곧 포돈 아 깔끔하다 깔끔해 오오오오 이걸 플래시를 넘어버린다고? 아 퀴즈나가 언제 되는거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이제 가야겠다 아 아 이제 가야겠다 아 코 진짜 크 닉네임들이 좀 그렇다 오오 아 뭐야 코야 흠흠 누가 코주부인가? 내꺼 어어 와 진짜 조그만하고 오케이 서포터들 숨막히겠다 크프로크크 아이고 가 집에 아잇 길막당해 랜턴 아 저거 플랫? 오오오오오오오 아 궁금 prod 아깝다 아 100원인데 이게 오오 안 갈게요 멀어서 아 너무 깔끔해 내가 하던 건 롤이 아니었구나 그건 그냥 쓰레기 게임이었어 아 근데 또 며칠 뒤에 솔랭할 생각하니까 가만해 아 괴물쥐님 솔랭하다 만나는 소풋들은 이제 오지게 못 혼나겠는데 아 근데 채팅으로는 잘 안해요 마이크로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디 쓸까 어디 으어어어 감지려요 뻔하시 플 쓸걸 알았지 뻔해 뻔해 안정이 들어가시고 오픈 같은데? 밀까요 그냥? 아 근데 어.. 김치들이 많아서 어? 오케이, 개이독? 오케이 아 역시 이가 쎄, 깨지는데 지지! hil 밀링 이번에 거지르러 눈onto 개쩨검해지네요 하울러까지 발라주네. 지수 소녀님 이렇게 생각해 감사합니다. 캐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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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!